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당신이 선한 의도로 이야기했건 그리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간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멸공 시리즈 그리고 그를 이어서 멸공 챌린지를 보면서 피해를 크게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이야 그들이 꾹 참고 그냥 넘어가겠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들이 권력을 쥐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런 점을 저는 생각해보게 됩니다. 공병호TV는 1월 8일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멸공 발언과 관련해서 정용진의 멸공 시리즈 정치 권력을 불편하게 한다면 이런 제목에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핵심 주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선의로 한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대선 정국에서 결코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점입니다. 따라서 그냥 그 선에서 멈춰 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정용진 부회장의 발언 가운데서 틀린 것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정치판에 일단 휘말리게 되면 옳고 걸음 같은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친구가 상대편을 유리하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신세계 주가는 장중 6% 넘게 하락했습니다. 투자 심리 위축에 여러 원인을 들 수 있지만 일단 특정 정치 권력의 눈 밖에 나는 일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피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도 바로 미래 권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게 눈 밖에 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투자자들이 바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아마 주가가 하락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권력을 쥔 사람과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명목상으로는 가벌관계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치 권력은 괴롭힐 수 있는 수단이 무궁무진합니다. 세무조사로부터 시작해서 위생조사 이르기까지 관과의 관계가 이리저리 연결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 사업입니다. 더욱이 지금 권력을 치고 있고 미래 권력의 주인자질을 꽤 찰 그런 전망이 높은 현재의 586 운동권 정치인들의 권력가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까라면 까는 거야. 잔말 말고 까라면 까 이런 속으로 아마 대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권으로 파장이 확산되어 가면서 신세계 내부의 홍보 관련 임원들은 무척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였을 것입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정용진 부회장은 주변에 더 이상 자신이 멸공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관련된 언급을 일체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월 10일 날 신세계 그룹의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계속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멸공 발언을 그만하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홍보 관계자가 정확하게 확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게 자신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해속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멸공을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부연 설명도 다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은 권력 교체기에 해당합니다. 미래의 권력이 누구인가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들 계산을 하면서 어느 쪽에 줄을 서는 것이 자신의 이익과 안위에 도움이 되는가를 아마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식입니다. 정용진 부회장은 자신의 언어가 정치권에 이리저리 활용되고 있는 사실에 불편한 심기를 이렇게 내비쳤습니다. 저의 일상의 언어가 정치로 이용될 수 있는 끝까지 계산하는 그런 감 그리고 내 갓권을 어디서 매야 되는지 눈치 빠르게 알아야 되는 센서가 사업가의 자질이라면 함량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자신이 여기서 발을 빼겠다는 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과 옳지 않은 것을 제출해 두고서라도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발언이 정치권에 후폭풍을 부르기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정용진의 멸공 시리즈 그것을 이었던 또 멸공 챌린지는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들과 이재명 후보 선대위 핵심 관계자들을 무척 곤혹스럽게 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송영길 당대표는 야당이 색깔론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불평을 틀어놓았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이 일배 놀이를 하고 있다. 구시대적 색깔론을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정철 선대위 메시지 총괄을 맡고 있는 사람은 멸치X보다 못한 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용진 그리고 이재명 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분은 스타벅스 더 이상 안 마시겠습니다. 이제 모두 불편한 신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민주당이 권력을 잡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들이 가만 있을까요? 군기를 잡는 차원에서 그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사실 기업으로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특히 정권 초기에는 어떤 권력이든 서설이 퍼렀습니다. 어디 누구 한 번 걸리기만 해봐라 본때를 보여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586들의 세계관은 모든 것들은 권력투쟁으로 봅니다. 순수하게 이야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눈에는 권력에 감히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챙겨 먹었습니다. 젊은 날부터 권력투쟁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설령 옳은 말을 할지라도 권력조체계의 사업가들은 눈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말이 별로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감방에 쳐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그들이 정용진 부회장과 관련 기업들을 어떻게 대할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보호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